It's new! E-V-O-F! Hola! Asian Club We Are Evil! 안녕하세요 저는 이불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세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불에서 파워랩을 맡고 있는 주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불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제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불의 담당 보컬 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브레즈 보컬을 갖고 있는 하연아입니다. 저희가 스테이 팬분들께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아시안클럽과 저희 이브레즈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스페에서도 얼른 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